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시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찬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읽어드린 말씀을 가지고 예수 보혈의 능력이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5월은 저희 선교의 달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대의 주제가 70제자, 70지역, 70민족, 70나라라는 주제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개인이 70현장과 70지역, 70나라를 감당할 수 있을까? 불가능하죠 참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오직 성령축만으로 가능하다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전능자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무능할수록 좋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약한 자를 들어 쓰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모든 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습니까?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에 보면요 성경을 정리를 해놓은 거죠 인간의 제일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게 이제 질문으로 시작을 해요 인간의 인생 목적이 무엇입니까? 거기서 성경은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다 그리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게 우리 인생의 목적 아닙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무엇입니까? 나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손 전능자의 손을 빌리는 거예요 그럼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겠죠 예수님의 열두 제애들도 다 무능하지 않았습니까? 유능한 사도바울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약할 때 강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느껴질 때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5월 선교회 달 시작하면서 특강의 3시대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 첫 번째 시대가 소수 집중 시대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먼저 선택하셨어요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에게 선교 언약을 밝히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복이 어떤 복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의 우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복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삭이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받쳐질 뻔 하다가 어린 양이 대신 죽는 사건이 일어나죠 그 사건 이후로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미 구약에서부터 선교회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의 역할을 말씀을 통해서 감당하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중직자 시대라고 말씀하셨죠 목회자는 강단 선교사다 강단에서만 말하는 게 아니라요 현장에서 보고 듣고 체험한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강단을 통해서 쏟아 놓는 거 아니겠습니까? 중직자는, 성도는 현장 선교사다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중할 부분이 무엇입니까? 70 플랫폼이죠 어떻게 하면 우리 모든 각 부서, 기관별로 70 플랫폼 현장을 확장시켜 나갈 것인가? 현장이죠 이 부분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부분이 기도입니다 우리 개인이 얼마나 이 현장을 위해 기도하는가 우리의 기관과 우리의 보금공동체가 얼마나 함께 모여서 현장을 위해 기도하는가 우리는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라고 또 특강을 통해서 말씀하셨거든요 제사장, 구약시대 때의 제사장은 하나님과 죄인을 이어주는 중보자의 역할이죠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요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매번 번거롭게 짐승을 잡아와야 했어요 짐승을 제사장에게 가져와서 나의 어떤 어떤 죄악들, 이 짐승에게 전가되었습니다 제사장이 그 직무를 한 다음에 그 어린 양이나 짐승을 잡죠 내가 대신 죽어야 하는데 그 짐승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 들이시믄 말미야마 단번에 모두 문제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짐승 안 가져와도 돼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끝나는 부분이죠 단번에 해결하셨기 때문에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중보자 역할이에요 지금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는 장단기 결석자가 우리 주변에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아직 안 믿는 친인적 가족들 그 다음에 매일 만나는 사람들 동료들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분들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데려가는 부분이죠 그 역할을 감당하는 중직자가 되어야 한다 세 번째로는 부교육자와 랩런트 시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교육자는요 원팀 만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언제 기적이 일어나고 언제 부흥의 역사가 나타납니까? 언제 흑암이 무너집니까? 중직자와 교육자가 하나 될 때 이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거든요 그리고 랩런트는 영적인 자부심을 갖고 당당해야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언제 당당해집니까? 자부심을 갖습니까? 집이 잘 살아서 배경이 좋아서 내가 스펙이 좋아서 공부를 잘해서 그런 부분이 아니죠 내가 아무리 배경이 없고 지금 위치가 나빠도 하나님이 주시는 해븐니 파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당당할 수 있어요 성경 속의 랩런트들을 보십시오 다 노예, 포로, 속국, 배경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노예인데 나이 10대 후반의 어린 노예인데 보디바리 함부로 할 수 없는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백하지 않습니까? 너를 보니 하나님이 요호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 같다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신부는 포로인데 왕이 함부로 할 수 없는 뭔가 하나님의 지혜가 남겨져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 랩런트들에게 전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히브리소는요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무섭게 핍박당하는 성도들을 격려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연약한 믿음 적당한 믿음 이 세상 살아갈 수 없어요 히브리소 이 당시엔 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적당한 믿음으로는요 지금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소 기자는 우리에게 뭘 이야기합니까? 인간의 의지로는 큰 믿음을 가질 수 없다 인간의 노력으로는 믿음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큰 믿음 이 세상을 감당할 수 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자들이 될 것이다 그런 강한 믿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어떤 문제와 사건과 시련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삼오직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는 단번의 해결입니다 구약대는 죄를 지을 때마다 재물을 가져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지금 우리는 왜 짐승을 가져오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자기의 육체를 십자가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이 죄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하나님이 죽으셨기 때문이죠 히브리서 7장 27절입니다 그는 저 대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다음에 백송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셨습니다 단번에 끝났다는 거예요 모든 문제가 서서히 점점점 끝난 게 아니라 단번에 이미 과거 완료로 해결됐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율로 말미암아죠 구원은 우리 입장에서요 공제 아닙니까 얼마나 큰 감삽니까 우리가 잘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그냥 창세전에 용세전에 우리와 우리의 가정과 가문을 선택하셔서 언약의 가정과 가문으로 인도하십니다 얼마나 감삽니까 근데 하나님 입장에선 아니에요 하나님의 속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속성은요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공의와 사랑을 다 충족시키면서 하나님의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그 방법 구원의 방법을 하나님이 하나님이 지혜로 마련하셨죠 그게 무엇이죠 하나님이 대신 죽어야 돼요 하나님 입장에서 엄청난 희생이 들어간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공제하지만 이 사실을 알면요 우리에게 뭐가 더 다가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더욱더 큰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도 쉬운 선택을 하신 게 아니구나 하나님은 죽을 수 없죠 하나님이 죽는다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 돼요 그걸 성육신이라고 그러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어떤 건 선물을 주셨습니까 성령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성령시대 성령추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 부분을 정확히 알고 단지 그 난 교회 다녀 예수 믿고 구원받아가 아니라 아 예수의 보혈의 엄청난 능력 부활의 권세 그걸 통해서 오시는 성령의 역사 이 부분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더욱더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19절을 보니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구약시대 때는요 성소 하나님의 성전이죠 성소, 지성소 성막이죠 아무나 못 들어가요 평신도가 들어가면 죽습니다 제사장, 대제사장만 들어가요 심지어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 있는 그 대속죄일 때 자기가 해결하지 못한 죄가 있으면 제사 드리러 가다가 죽었습니다 그게 구약시대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육체를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습니까? 성소와 지성소를 막고 있는 아주 두꺼운 고급의 휘장이라는 천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휘장이 둘러 찢어졌다 성경은 분명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자신감을 얻었다는 거예요 당당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20절입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인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길을 열어두셨다는 거예요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살리는 길, 생명의 길,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입니다 길이 막히면요 모든 게 힘듭니다 출퇴근 시간이 길이 막히면 참 답답하죠 우리 몸에도 혈관이 흐르는 길, 혈관이 막히면요 모든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혈이 뚫려야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막혀있던 탐, 막혀있던 길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해결될 줄 믿습니다 이 예수의 부유를 의지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화평이 임해요 하나님의 화평 살면서 가장 힘든 게요 인간관계인 것 같습니다 돈은 문제에 와도요 그 안에 인간관계가 설켜 있고요 여러 가지 오해와 악성, 루머와 그런 게 와도요 다 인간관계에 설켜 있는 거예요 인간관계에 나는 매번 문제가 있다 나는 몸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문제가 많다 그럼 뭘 점검해야 됩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우냐 멀리 있냐 이걸 점검하셔야 돼요 왜냐? 하나님과 인간은 원래 막힌 담이었어요 창세기 3장으로 말미암아 근데 날마다 예배를 통해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가까워지면요 모든 인간관계도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인간관계는요 수직과 수평관계 같습니다 하나님과에 먼저 가까워져야 부부 사이도 가까워지고요 부모 자식과 안에도 가까워지고요 공동체, 복음 공동체 안에도 어떤 공동체 안에도 가까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증거가 아담과 하와 아닙니까? 아담이요 하나님이 주신 이 여자를 보자마자 시가 떠올랐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여 내 살 중에 살이라 엄청난 시적 표현이거든요 근데 죄가 들어오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때문입니다 책임 전가하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가인이 아벨을 처죽이 된 형제의 비극이 일어나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관계에 달려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율로 말미야마 부활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야마 모든 관계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자신감 있는 자녀의 기도입니다 19절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야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신감, 당당함, 담력을 얻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변화될 수 있습니까? 많이 변했죠 따져보면요 예수 믿기 전과 믿고 난 후 복음을 알기 전과 복음을 알고 난 후 많이 변했습니다 근데 아직 왜 성장이 더딜까? 왜 아직 이 수준일까? 여러 가지 생각이 할 수 있겠죠 그 우리의 변화를 줄 수 있는 부분은 간단합니다 내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서 기도하고 있는가 나의 현장을 위해서 나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유를 의지하며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하늘 보좌가 움직이는 천군천사가 파송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가 너무 중요해요 이제 막 정권이 바뀌었죠 새로운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랑 직통전화를 한다 대통령과 일주일에 세, 네 번 이상은 밥을 꼭 먹는다 그 사람을 누가 건드리겠습니까? 그 사람 건드릴 사람 없어요 그 사람이 어떤 중요한 직분을 가지고 있다 직분이 없을지라도 대통령과 직접 통화를 한다 일주일에 세, 네 번 밥을 먹는다 건드릴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권력과 통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기도입니다 절대 권능자이신 하나님과 우리가 기도로 긴밀하게 소통을 하고 있다 10편, 23편 하반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주의 원수의 목전에서 네 개의 상을 차려주신다 마귀가 쳐다봤을 때요 쟤는 누구냐? 쟤는 누군데 하나님께서 저 사람한테 어떻게 밥상을 차려주시냐? 식탁 교제를 나누시냐? 마귀가 건드릴 수 없는 존재가 우리라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죠 이게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인 줄 믿습니다 6월절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는 언약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모든 저주와 재앙이 뛰어넘어간다는 거예요 심지어 너무 두려워서 어린 양의 피를 받은 애국인조차도 저주가 뛰어넘어갔어요 죽음이 뛰어넘어갔어요 인종을 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이 애국입니다 영적인 애국 시대 굉장히 음란하고 타락하고 혼란스러운 그 시대에 저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때 우리가 필요한 게요 예수의 보혈을 바르는 그런 믿음과 기도라는 겁니다 예수의 보혈을 어떻게 바릅니까? 옛날에는 행위로 발랐어요 직접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발라야 했어요 지금은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마귀는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유혹과 그 다음에 가라지를 뿌리는지 아십니까? 어떤 유혹과 가라지를 뿌리는지 아십니까? 예수 이름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야 너 예수 이름 불러봤잖아? 안 되잖아 네 개인적인 문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성령서 다 알잖아 그런데 안 되잖아 네 지금 당장 있는 가정의 문제, 경제의 문제, 모든 문제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 잘하는데 안 되잖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무용론에 대해서 사탄 마귀는요 계속 우리를 속이고 가라지를 뿌려댑니다 이때일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히브리스 기자가 주는 절대 믿음이에요 이 절대 믿음은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되어지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오직 강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 내려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굳게 붙잡고 강단 굳게 붙잡으시고 전도와 선교에 올인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시기를 소망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요 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하시면 돼요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기도의 중요성, 예배의 중요성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린 실천하면 됩니다 하나님 제 지역에, 제가 섬기는 기관에, 제가 섬기는 부서에 장결자들이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지금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만나자고 해도 연락이 안 되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 심령을 만져주시옵소서 이 기도 자체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 랩런트 부서에서는요 이제 5월 중하순으로 세가주 초청 예배를 기획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교사 선생님들과 우리 부모님들도 기도하셔야겠죠 하나님 이 세가주 초청 예배를 통해서 내 아들의 친구, 우리 자녀의 친구들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영혼 구원의 축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삼초월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